공주 유스호스텔 여기 왼쪽은 예전에 예식장인가 뭐 그런거 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스호스텔로 공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공주하고 가운데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구역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? 한 15km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. 구역까지는. 한 15km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한 15km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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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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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